오늘의 시그널픽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분당, 신나는 판결을 위해서 출마한 이광재입니다. 벌써 그 인사 멘트를 만드셨군요. 당의 요청에 따라서 일단 분당갑에 가셨습니다. 총선에서 역할은 헌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분당갑에 준비하던 신인들도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이광재 총장 오면서 본인들 기회가 박탈된 거에 좀 아쉬운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 정리가 되고 이광재 총장님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안철수 후보를 이길 후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했고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그래서 원팀이 돼서 저랑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호 정부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저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힘을 모으고 저는 그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는데 저는 확실히 도움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노명국회의 처음 국회의원 되셨을 때 23살인 저를 보좌관을 시키면서 비서실 구성 내 전권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때 23살이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원팀으로 함께 노력하고 또 기회를 확실히 줄 겁니다. 이광재 전 총장님 출마하시면서 분당갑이 원래도 안철수 의원이라는 중량급 인사가 있다 보니까 격전지로 관심 있는 지역으로 꼽혔는데 여기에다가 제3지대의 류호정 후보까지 있다 보니까요. 세 분 다 사실 중앙에서는 대중들이 많이 알아보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좀 관심지인데 다녀보신 분위기 어떻습니까? 결국 광철 대전이 되지 않을까. 광철. 제가 이광재 광, 안철수 철. 제가 빛광자거든요. 빛으로 철을 녹이지 않을까. 그런데 유호정 후보에 대해서는 좀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그분이 판교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판교에 제가 가보니까 한 7만 5천 명 중에 한 2만 명만 거기 살고 7만 명 정도는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5만 5천 명 정도는 사실 거기에 좀 주거 단지를 좀 저렴한 걸 만들어 젊은 셀러리맨들이 같이 좀 살면 좋잖아요. 그런 좀 뭐랄까 거리 벤처 성수동 같은 느낌이 나는 너무 큰 건물만 있지 않고 그런 게 있고 좀 애 키우도 좋은 이런 판교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호정 후보는 또 거기서 셀러리맨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목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판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유호정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정의당 소속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개혁신당에 있다 보니까 어느 쪽 보수냐 진보냐 어느 쪽 표심이 유호정 후보에게 갈 거냐가 좀 궁금한데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분당 유권자들을 보니까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20 한 2, 3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한 18% 42%가 나는 중도당 아 중도가 많으시구나. 전국에 저도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이 국정 경험에는 실용주의자가 먹히겠다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했는데요. 중도의 표심이 결국은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호정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더 해보셔야겠죠. 지역 더 다녀보시고. 유호정 후보 같은 분이 나는 자꾸 성장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광철대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철대전 하자면서 지금 그 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좀 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에게 계속 정책 토론을 제안하고 계신데 반응이 아직은 안 온 거죠? 네. 반응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책 토론을 제안한 것은 이기는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중요하면 두 후보를 불러서 또는 세 후보를 불러서 비교평가를 해보시라. 그래야 좋은 제품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유권자한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게 저는 막 유권자한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고 유권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고도 제안을 완화해야 그래야 15층 이상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분들한테 안철수 보를 꼭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광재하고 안철수하고 공동 공약을 발표하게 하세요. 정치인의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권자가 자기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기는 토론, 머리 싸매고 싸우고 이런 거 말고 합리적인 걸 서로 배우고 유권자에게 또 분당 주민에게 좋은 재건축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가 빨리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관훈 토론식. 그러니까 한 분 한 1시간 10분 말씀하시고 50분 무제한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철수 후보도 한번 모셔서 저희가 한번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분당 얘기 잠깐 나눠봤고 사실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 모셨는데 안 여쭤볼 수는 없어서 일단 당의 공천배제 결정과 관련해서 친문계 인사들의 행보는 좀 많이 엇갈린 것 같아요. 어제 홍경포 의원은 탈당을 하셨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일단 당에 남아 있겠다 하신 상태인데 잔류파들이 당에 남겠다고 결정한 이유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순간에 살지 말고 역사와 함께 살기를 희망합니다. 잔류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펴시고 그게 당당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당원들이 기억할 겁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현역이 아니래도 국민의 사랑을 받잖아요. 너무 배찌하는데 너무 연연하면 우승 사람 되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또 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때 기회를 대나무도 잘할 때 보면 매듭이 있어야 잘하잖아요. 이때 국민을 믿고 어려운 시기에 좀 중진들은 안 됐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정치 신인들을 도와주고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를 표출하기보다는 이제는 덮고 좀 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10이 들면 새로운 정치 신인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 그 지역구에 가서 20을 노력해주고 내가 100 어려운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200 더 지원 노력을 하면 본인의 마음도 편하고 당도 편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따뜻할 거예요. 제가 탄천 이렇게 분당에 걸어보면 연세되신 분들 노부부가 이렇게 팔짱 끼고 걷는 거 보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와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군요. 공천 상황을 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화목한 모습 좀 어렵더라도 단합된 모습이 우리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보셨겠습니다만 어젯밤에 발표된 경선 결과 보니까 비명계 현영 의원들 다수가 좀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박광훈 전 원내대표 그 지역에서 이제 사선까지 했는데 탈락을 하셨고 윤형찬 의원 이런 분들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걸 보면 이제 친명행제 비명 행사라는 게 또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공천파동이 잠잠해질지만 하면 또 불거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제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선거라는 게 알 수 없다고 느낀 게 박광훈 선배는 저도 의심치 않았는데 또 군산 같은 데는 김의겸 정말 친명의 대표주자인데 거기가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탈락을 했죠. 참 선거라는 게 참 예상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좀 낙선하신 분들이 사실 선거 끝나고 나면 힘들거든요. 지고 나면 그분들이 좀 심기일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어려운 시간 때 정말 그 사람의 본가가 드러나거든요. 이때 좀 더 힘을 내시고 승리하신 분은 진 분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어제 탈락하신 분들 중에 보면 하위 평가에 포함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그게 큰 감산 요인으로 작용해서 탈락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평가 자체가 비명계 속관액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지적에는 좀 동의하세요? 그건 다 처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있고 지금은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선거를 잘 치러내고 또 평가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 눈높이에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잘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가 좀 중진일수록 더 헌신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정치 신인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새싹이 또 자라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첫 지원 유세를 나가면서 그 해당 지역구로 종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가 출마한 지역구인데 원래는 이 지역에도 좀 출마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정리하시게 된 상황이 좀 궁금한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봉화마을에 제가 몇 달 동안 머물었었는데 먹고 자고 정말 너럭바위 하나에 있었고 정말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에 묘역을 조성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박석 다 끝나고 공사 끝나고 떠날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에 대해서 제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모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정세균 총리하고 사실 종로 준비를 했는데 양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곽상원 변호사 꼭 당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들도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얘기 많이 하시니까요. 국민의힘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탈권위주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많잖아요.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의 반대를 물었으면서도 하미 에피터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용산 미군기지 같은 걸 반환하면서도 또 세계 최강의 평택 미군기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미 에피터라는 외교 전략을 가지고 또는 안 보듯 튼티냐는 진보 대통령.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곽 변호사가 잘 됐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또 궁금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본다면 사실 이제 비판하시는 비명계 의원들을 보면 예전에 어떤 dj 노무현 정신을 이어온 정당이 아니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너무 사당화가 됐다. 뭐 당 떠나시는 분들도 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시장 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얘기는 당을 떠나지 마라. 이게 아마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싸워라. 왜 그러냐면 부산시장 출마했을 때 그 무소속으로 나가면 한참 민주당 후보로 나갔는데 중앙당이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탈당해라. 탈당하면 부산시장 당선된다. 라고 하니까 순간을 살지 마라. 내가 여기서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당을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민주당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좀 우리가 더 단합되고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선대위원장으로는 여러분의 이름이 좀 오르내리다가 이해찬 전 대표 이름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은 워낙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또 이해찬이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선거판에 많이 등장을 하셨던 인물이다 보니까 당내에는 여러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도 계시고 정세균 총리도 계시고 김부겸 총리는 꼭 좀 이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오면 선대위원장에 합류하면 좋겠죠. 어차피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우리 현대자동차의 공영훈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그런 분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대위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민주당이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구나. 외교안보에서는 믿을만 하구나. 민주주의에서도 좀 더 강력하구나. 이런 것을 뭐냐 하면 골고루 배치하는 선대위를 만드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오셔서 선대위원장 맡고 선거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라고 봐지는데요. 뭔가 혼자 원탑으로 서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서 좀 더 각자에게 스펙트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공천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중도에 강하신 분이 있을 거고 저희 내부 우리 전통적인 지지자의 강한 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또 메시지 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는 분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저는 이탄희 의원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본인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좋으시네요. 어떤 점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치가 더 젊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맞수는 이탄희 의원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이탄희 의원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두 분은 그렇게 가고 우리는 주로 민생경제와 이런 쪽으로 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 의원이지만 어쨌든 선대위에서 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아까 김부겸 전 총리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고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는데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당에서는 일단 제안한 적은 없다라고 엇갈린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을 모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석양이 아름다운 거는 낮하고 밤이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일출이 아름다운 건 밤하고 아침이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만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다양성이라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을 지적하신 분을 함께하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하려고 서로 노력해야지. 나는 꼭 모셔가야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가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낙동강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을 생각해 보세요. 박재우 의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표 한 표를 보태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국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분당에 다녀보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주당 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지금 단결만 하면 현 정부가 국민의 60%가 다 못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단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약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온다. 민주당이 단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마음을 모으라는 거죠. 분열하지 말고 좀 통합해라. 원팀으로 가라 뭐 이런 건데 좀 반복되는 얘기고 아무리 여쭤봐도 총장님 넘어오시지 않습니다만 단합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 당을 운영하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단합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건 또 오잖아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잘 돼야 다음번 기회가 또 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서로 상처내는 일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는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야 될 거는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고 이게 아니고 코로나 때부터 살기 힘든데 이때 우리는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두 분이 대결을 하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한미군 철수부터 주둔비 비용의 인상 등 엄청난 소용돌이가 이제 미중 갈등 속에 파고들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전국에 지금 병원이 마비되어 있고 지금 수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면 여야 정의 지금 이런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되죠. 편안 회의를 하고 이때 모여가지고 아니 선거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거지 선거를 위해 선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선거 와중에 뭐냐면 지도부들은 정부하고 여야 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사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국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서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정치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지금 제가 다녀보면 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병원이 지금 수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는 너무 정치권이 이 권력투쟁에 너무 골몰한다 이 국민의 삶과 너무 따로 따로 놀고 국가의 미래와 너무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저는 그래서 비전 중심의 경쟁이 빨리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비전 중심의 경쟁이 뭐 사실 언론도 갈등 상황을 좀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어쨌든 갈등이 좀 봉합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단합해서 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도 경선 결과 발표가 남은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뇌관이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그런 말씀도 들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당의 어떤 공천파동이 수도권 민심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론조사상의 지표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한다가 60%는 경교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냐 민주당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지역구 후보이시다 보니까 크게 뭐 이 조국혁신당과는 큰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나오는 조국혁신당에 좀 선전하는 모습 이거는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조국신당이 선전하는 건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 그다음에 정의당에 실망한 분들이 주로 결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된다. 뭔가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는 것도 나중에 보면 어쨌든 범야권으로 뭉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연대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그 현 정부의 집권 3년차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60%가 보실 때는 너무 소통이 안 되는 정부다. 이제 국민의회 군림하지 말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 민생정부에 힘써달라. 그다음에 외교안보에 있어서 너무 불안정성을 높이지 말고 예측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책적인 연대를 좀 같이 하는 비슷한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경고의 표시이기도 하죠. 경고의 표시다. 알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